자 오늘은 자 타이핑 글씨 써지는 모션 같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 제 뉴 컴포지션 새로 하나 만들어 줄 거구요 요 부분 뉴 컴포지션 요 새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어 타이핑 이라고 적을까요 타이핑 글씨 쓰는 거 뭐 타이핑 기능이고 똑같이 이제 뭐 30 프레임의 사이즈 이렇게 잡고 듀레이션 지금 10초 잡혀 있는데 요거 5초 5초 5초로 갈까요 5.0 5.0 입력해 주시고 자 요거는 그냥 짧게 진행을 할 거니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여기는 핀 눌러서 여기에 일단 영문으로 여러분들 글씨를 좀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툴바가 없어져서 자 글씨를 자 컴퓨터 그래픽스 그 부분을 자 이렇게 좀 작성을 했구요 자 좀 보이게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컴퓨터 그래픽스 스쿨 요거 이제 글씨가 하나씩 타이핑이 하나씩 이렇게 써지는 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이펙트 앤 프리셋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펙트 앤 프리셋에 자 여기에 타입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p y p e 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애니메이트 인 타입 라이터 라는 효과가 있을 거에요 여기 자 요거를 이제 적용을 시켜 주시면요 적용을 시켜 주시면 자 플레이를 해서 봤을 때 이렇게 글씨가 하나씩 써지게 됩니다 자 간단하죠 효과 요거 적용시켜 주면은 글씨가 하나씩 써지는 모션이 나옵니다 근데 자 요거 여러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 그 로딩이라는 모션 부분하고 그 LG유플러스 거 진행을 했을 때 사용했었던 그런 기능이에요 여기 열어서 보시게 되면은 자 애니메이터 1번 이라는 부분이 있구요 애니메이터 1번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스타트 모션 요거 하나 들어가져 있는 거에요 0에서 100으로 가는 모션 요거 하나 들어가져 있구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여기 자 스무스 니스가 0% 입니다 얘가 이제 100% 가 들어가지게 되면은 서서히 나타나요 저희 그 유플러스 할 때 월화수목금토일 없다가 나타나는 거 할 때 그때 오퍼시티 들어갔었죠 그때 저희는 스무스 니스를 스무스 니스를 건드리지 않았었어요 100% 였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다가 중간에 약간 흐릿한 그런 상태가 나타났었는데 요게 이제 0% 가 되면은 안 보이다가 그냥 나타나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0% 냐 100% 냐 요거밖에 없는 거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기본 오퍼시티는 0% 가 잡혀 있죠 아예 처음부터 안 보이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스타트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타임라이터 라는 효과로 지금 프리셋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없었을 때는 없었을 때는 직접 요거 기능을 사용을 했던 거죠 요거 기능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애니메이션 프리셋 이라는 요 기능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요 여러가지 요런 이제 어 그냥 기본의 기본 세팅으로 만들어져 있는 효과들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프리셋 여기 안에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글씨 지워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다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다 그런 효과들이에요 어도비에서 기본 세팅을 만들어 놓은 효과들인 겁니다 뭐 괜찮은 것들 꽤 많아요 쓸만한 것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한글을 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한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한글에다가도 똑같이 요 타임라이터라는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타임라이터는 효과를 한번 넣어보시고 자 요거 인디케이터 있는 위치가 시작점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디케이터는 앞쪽에다가 반드시 배치해 주시고 내가 시작할 위치 배치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컴퓨터 그래픽스 스쿨이라는 한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자 저희 한글이 여러분들 써지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컴이라는 글씨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죠 키읍이 나오고 어가 나오고 미음이 나와서 그걸로 만들어진 글씨가 또 하나 조합이 되고 그 다음에 피음 나오고 유가 나와서 하나로 조합이 되는 글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직접 노가다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똑같이 컴퓨터 그래픽스 스쿨이라고 한번 쓰고요 자 컴퓨터 그래픽스 스쿨이라고 쓰고요 이거는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타이핑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타이핑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글씨를 열어주시면요 텍스트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에 텍스트라는 항목이 있고 소스 텍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요 글씨를 소스 텍스트 요거 토그를 눌러주시고요 소스 텍스트 여기 토그를 눌러주시고 요거 글씨를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레이어가 지워지면 안 돼요 레이어가 지워지면 안 되고요 반드시 글씨를 직접 선택해서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네모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저희는 그 요 마름모 모양으로 마름모 모양으로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었는데 얘는 사각형이죠 자 이 마름모는 뭐냐면은 뒤에 있는 요 마름모로 진행이 됐을 때 숫자가 0이고 여기가 100이면은 흐름이 요렇게 0 1, 2, 3 쭉쭉쭉 그리고 99, 100 요렇게 흘러가는 게 요 마름모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키프레임이에요 자 네모는 뭐냐면요 네모 뒤에 요렇게 있을 경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면은 요 전까지는 무조건 0인 거예요 0이었다가 100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1, 2, 3, 4 요렇게 변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0일 때 아무것도 없고 100일 때 갑자기 또 키역이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키역만 딱 나온다라는 거죠 자 한번 진행해보죠 여기서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은 프레임 하나씩 뒤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한 두 번 눌러주시고요 두 번 자 그럼 현재 2프레임입니다 2프레임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직접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어디가 빈 공간인지 모르니까 여기 레이어의 T 모양이 있어요 요거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키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키역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이렇게 생겨요 처음에는 키역이 없다가 2프레임 뒤에 키역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2프레임 뒤로 가서 2프레임 뒤로 가서 요거를 커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커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영어가 바로 적용이 되고 한글이 약간 좀 타임이 늦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글씨 쓸 때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자 그냥 지금 저는 커라고 썼어요 근데 안 나옵니다 화면에 자 방향키 오른쪽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엔터 누르지 마시고 그럼 밑에 칸으로 내려갑니다 방향키 오른쪽으로 눌러주시면 글씨가 바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바로 페이지 다운 두 번 누르면 인디케이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눌러주시고 인디케이터를 누르든 아니면 레이어를 누르든 자 페이지 다운 두 번 눌러주시면 이때는 이동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컴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글씨가 저희는 타이핑 쓰는 게 키역 커 컴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글은 요렇게 써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프레임 뒤에 자 뒤에 피읍이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프레임 뒤에 자 이번엔 퓨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한 칸 띄는 거예요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기억 자 요렇게 해서 끝까지 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해놓고 보면요 저희 이제 글씨는 저희는 타이핑을 요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죠 지금 얘는 굉장히 좀 어 타이핑이 좀 빠른 사람이죠 그죠 타이핑이 좀 빠른 사람이라서 요거를 좀 이제 늘리는 방법도 좀 있으니까 자 먼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타이핑이 굉장히 빨라요 타이핑이 빨라서 어 이거를 조금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는 건 어떻게 해주냐 지금 위에 거 컴퓨터 그래픽스 스쿨 요거 맨 위에 요거 위에 거 얘랑 타이밍이 똑같게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컴퓨터 그래픽스 스쿨 단축키 U 눌러서 보시면 요거 단축키 U를 누르시게 되면은 토글이 눌러져 있는 항목만 요렇게 보여져요 얘가 0프레임에서 여기 2초 15프레임까지 잡혀있습니다 자 얘도 2초 15프레임 15프레임까지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키프레임을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키프레임을 이렇게 드래그로 다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선택을 해주시고 요 끝부분을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트키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까지 끌어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정 간격으로 벌어지면서 여기까지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얘도 딱 2초 15프레임까지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요렇게 일정 간격으로 벌어지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타이핑하는 방법은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